김진사 20년 앞을 내다보는 김진사 영조 34년 무인년 지충주 부사로 있는 정기만의 아들로 태어난 정만석은 자를 성보라 하고 호는 과제라 하였다. 아직 젊은 나이로 전라도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한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둘러앉아 얘기하는 농부들의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여보게 대관절 그 김진사라는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지 않아? 글쎄 말이야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군. 그 양반 따라다니는 부사들도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아 돈도 무척이나 많은가 보여 글쎄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수상스럽단 말이여 매번 보면 어딘지 몰려갔다가는 한 열흘씩 있다가 돌아오는데 올 적마다 수백량씩 싣고네 그러니까 모두들 도깨비 갔다는 둥 도둑의 괴수라는 둥 하자는갑이 구석에 누워서 듣고만 있던 만석은 그것 이상한 사람임에 틀림없구나 생각하자 슬그머니 일어나 그들 틈에 끼었다. 그거 참 훌륭한 인물인가 보구려. 대관절 그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아시오? 농부들 중 늙은 농부 한 사람이 김진사의 집을 아주 자세히 말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만석은 김진사의 집을 찾았다. 과연 의리의리한 고래등 같은 기와 지붕에 집은 수십 칸이 넘었고 부리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 마당을 왔다 갔다 했다. 드나드는 손님도 매일 몇십 명씩이나 되었다. 폐의 파리부로 찾아간 만석은 김진사가 손수나와 맞아주었다. 사랑으로 인도한 김진사는 용승한 술상을 차려내놓고 시속을 논하는 품이 생각과는 다른 호걸이었다. 인물 풍채도 잘 생겨서 그 생김생김에 만석은 그만 끌려들어 갈 듯했다. 만석이 전날 주막에서 생각하기엔 아마도 우락부락하게 생긴 도족의 괴수임에 틀림없으리라 믿고 혼을 내두리라 고는 생각했으나 생긴 용무와 말하는 품이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석은 이 알 수 없는 인물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러모로 동종을 살폈다. 어느덧 밤이 지났다. 날이 밝자 김진사는 만석을 찾아와서 말했다. 대단히 안 돼 쏘이다만 나는 이 길로 며칠 다녀올 때가 있으니 주인 없다고 꼬리 끼지 마시고 며칠 푹 쉬다가 떠나십시오. 만석은 자기가 이 집을 찾아온 것은 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김진사의 행동을 파악하러 찾아왔으니 김진사가 없는 빈집에 공의원이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러기보다는 한 번 김진사의 뒤를 밟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뇨. 주인 없는 집에는 있을 수가 없어. 거기다 마침 떠나야 할 일도 있고 하니 이제 그만 떠나야겠소. 하룻밤 배를 끼친 것 미안하오. 정만석은 주인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김진사가 여러 명의 부하를 데리고 집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정만석은 그의 뒤를 밟았다. 그날 밤 그들은 산너머 추막에서 다시 만났다. 인연이 있고 보니 다시 또 만났구려. 이제는 주인과 나그네가 아닌 나그네끼리 앉아서 어디 개쾌나 풀어봅시다 그려. 하는 진사의 말에 정만석은 이거 오나가나 진사님 폐만 끼치게 되는군요. 이거 돈 없는 나그네고 보니 갚을 길이 없소이다. 미안하오. 정만석은 자기의 신분이 산천초목도 떠는 암행어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진사 앞에서는 자기가 꼴리는 것 같은 불쾌한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하룻밤을 같이 지냈다. 이튿날이었다. 진사의 회계를 맡아보는 듯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진사의 귀에 속삭였다. 여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말에 김진사는 태어난 자세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길을 떠나다가 부슬부슬 비를 만났다. 때마침 비를 맞으며 여인이 짐을 이고 오더니 겁내 꼴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며 물었다. 김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에게인가 쫓기는 모양인데 이 큰 길로 가면 겁내 꼴로 가기 전에 잡혀죽게 되니 저쪽 산길로 접어들어 고개를 넘어야만 목숨을 건질 것이오. 저 험한 산을 넘으려면 이 짐을 이고 갈 수가 있나 하고는 진사에게 감사합니다. 살 길을 일러주시니 이걸 드리고 갑니다. 하며 보통유를 내려놓고 바쁘게 진사가 가리킨 산을 향해 달아났다. 조금 있자니까 아니나 다를까 손에 장대 하나씩을 잡아준 수십 명의 장정들이 헐떡이고 오더니 여보쇼 지금 금방 웬 여인 하나가 이리 지나가지 않았어 하고 물었다. 김진사는 시치미를 딱 떼고 천연스럽게 큰 길을 가리키며 조금 전에 이 길로 지나갔으니 빨리 가보라고 일러주었다. 김진사는 부하에게 그 여인이 놓고 간 보통위를 끌러보라 하였다. 그 속에는 삼십냥의 돈과 비단 이십필이 들어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석은 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속마음은 무척 답답했으나 겉으로는 웃고 있었다. 잠시 후 술상이 들어왔는데 돼지와 닭을 잡은 떡 벌어진 술상이었다. 아마도 아까 그 돈으로 내는 한턱인가 보았다. 다시 비는 개고 배도 불렀으므로 길을 떠나야 했다. 여보 정선생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동행하는 곳이 어떻소? 김진사의 이 말에 정만석은 속으로 잘되었다고 기뻐 승낙했다. 산을 넘어가는 길에 이들은 굉장한 장례 행렬을 만났다. 아마 어지간히 잘 살던 사람의 장례 같았다. 상주와 조객과 따라온 사람이 수백 명이 넘었다. 김진사는 상주를 찾았다. 여보 내 지나가던 참에 차마 그냥 가기 인정상 안 돼서 한마디 하는데 지금 파놓은 무덤 구멍은 큰 함정이오. 이리 와 보시오. 하며 상주를 데리고 무덤 파놓은 구멍으로 갔다. 파놓은 구덩이 밑바닥을 몇 번 막대기로 치니까 거기에 조그만 구멍이 뚫리고 다시 구멍을 흡이니 인의 커다란 함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상주는 깜짝 놀랐다. 여보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큰일 날 뻔하였소이다. 누구시운지 저를 위해 한 자리 정해주신다면 살해하오리다. 하자 김진사는 웃으며 좋은 자리가 있지요. 틀림없이 좋은 자리일 테니 돈 삼천냥만 내시오. 하였다. 상주는 두말 않고 사람을 시켜 곧 삼천냥을 가져오게 하여 아낌없이 진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길로 김진사는 좋은 자리를 택해주었고 그 편 언덕으로 오른 그들은 유감없는 장례를 마쳤다. 이것을 보고 돌아선 김진사는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산 밑으로 내려가 어디 주막이라도 찾아보자. 자 어서 갑시다. 만석에게도 이르고는 고산 아래의 주막으로 모두 내려왔다. 저녁을 끝내고 이럭저럭 밤이 되어 모두들 다른 방으로 건너간 그의 부하들은 잠이 들었다. 늦도록 마주앉아 얘기하던 김진사와 만석만이 자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얘기를 주고받던 진사는 내가 이제 바로 말하리다. 공이 어사인 줄 나는 알고 있었고 또 공이 나를 의심하여 일거일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고 말을 꺼낸 김진사는 만석의 손을 잡아 쥐고는 아까 그 여인이 도망하는 길은 자기의 간부를 찾으려고 겁내 꼴을 물었던 것이오. 그 여자의 부정을 안 그의 본 남편은 그의 일거와 함께 격분한 끝에 그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동원해 나온 것이오. 그래서 내가 그 가엾은 생명을 건져주고 돈 삼십냥과 비단을 얻은 것이오. 또 아까 장례 지내던 일로 말하자면 관을 넣기 위해 구덩이 파는 것은 얕게 파니까 그 땅의 밑바닥이 어떤지를 대부분 모르지만 본시 사내는 허공창이 많아서 밖으로는 몰라도 관을 내려놓고 나면 오래 지나는 동안에 저절로 땅이 꺼져 몇십길씩이나 땅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오. 그래서 오늘 내가 그것을 일러줌으로 해서 남의 집 귀한 뼈다귀를 구해 주었고 또 좋은 터를 마련해 주었으니 부허의 돈 삼천냥쯤 받은 것이 무엇을 이 잘못이겠소. 만석은 너무나 감탄했다. 김진사의 행동은 정말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금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공과 같은 인품과 지혜가 어찌 이렇게 허송세울만 할 수 있겠소. 내가 힘껏 천거할 테니 국사에 참여하여 백성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미 어떻겠소. 하며 그에게 벼슬할 것을 권했다. 김진사는 태연히 앉아 만석을 위압하듯 바라보며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겠소. 나는 본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오. 청산 녹수를 동무삼아 다니는 것이 나의 일이오. 다만 공과 같이 국사에 바쁘신 몸을 아낄 뿐이오. 했다. 정만석은 그의 말에 다시 한번 권해볼 필요조차 없음을 알았다. 다만 나는 공의 말에 탐복할 뿐이오. 나를 위해 한마디 조언이라도 해줄 수는 없겠소. 하고 물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에 그렇게 하지요. 지금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공을 평안도에서 만나는 날이 있을 테니 그때 얘기하겠어. 그때 어느덧 날이 새어 쳤다 우는 소리가 들렸다. 김진사는 그의 부하들을 일으켜 길 떠날 차별을 차렸다. 길을 떠나며 만석과 김진사는 작별을 구했다. 그들은 과연 청산 녹수 속으로 빠져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서울에 올라온 만석은 왕을 배웁고 김진사 얘기를 자세하게 아뢰인 끝에 전국에 방을 붙여 김진사의 행방을 찾았으나 끝내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20년 뒤 순조 11년 겨울 평안도 지방에서는 큰 난리가 일어났다. 서북인의 차별에 불만을 품은 홍경래의 난이었다. 홍경래는 본래 평안도 용강 사람으로 조종에서 지금껏 평안도 사람에게 차별대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갈수록 관리들의 노략질은 심하고 거기다 흉령까지 계속되어 백성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김사용 우군측 등과 함께 가산군 다복동을 근거지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때 조종에서는 정만석에게 평안도 위무사 겸 감진사로 임명하여 난리를 평정케 했으니 그때 만석의 나이 54세였다. 그러나 홍경래의 난해 그 날랜 기세는 그리 쉽게 막을 수가 없었다. 청천강 북쪽의 여러 고호를 순식간에 손에 넣은 그들은 이듬해 정주성에 웅거하고 있었다. 여기서 관군과의 치열한 공방전은 약 넉 달을 계속했다. 그 즈음이었다. 어느 날 밤 만석의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진사였다. 너무나 반가워 그들은 손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했다. 공이 그때 20년 후 평양에서 만나리라는 말은 내 여태 잊은 적이 없어. 더욱이 내가 이곳 평양에 오고 난 후로는 그때 말한 당신의 모습인 나타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 타우요. 하며 만석은 20년 전 김진사의 예언이 꼭 들어맞은 것에 대해 큰 경의를 표했다. 만석은 그동안 20년 동안에 안색이 쇠해지고 머리는 제법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많았으나 김진사는 만석보다도 더욱 젊고 아직 정정해 보였다. 이번에 일어난 난리는 관리의 담요과 거기에다가 겹친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해져서 일어난 일이오. 김진사의 이 말에 만석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김진사는 태연자약하게 또다시 이 말을 꺼냈다. 그러나 위로 성상을 모신 신하로서는 이 모든 풍기를 바로잡기에 어떤 노력도 아껴서는 아니되요. 이 난리를 투평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리고 이 난리의 결말은 어찌 될 거요. 하고 만석은 함부로 지껄일 시기가 아닌 이만큼 말머리를 돌렸다. 별시 오래가진 못하오. 성상을 저버리고 일어나는 이 난리는 필경 큰 질서를 그르치는 큰 악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법이오. 또 홍경래의 운명 자체가 경각간에 달린 것이니 만큼 큰 염려는 없소. 다만 전략을 잘 써서 그를 투평시 못하면 역시 어렵게 되오. 이걸 막기 위해선 한 가지 개교밖에 없는데 그것은 여기서 땅골을 봐서 성미까지 간 다음 화약을 터뜨려 그 성을 파괴하는 길뿐이오. 이러한 김진사의 의견을 만석은 무조건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관군은 땅을 파고 성미까지 가서 화약을 터뜨렸다. 이렇게 하여 정주성은 함락되고 이 싸움으로 홍경래는 전사하여 마침내 홍경래의 나는 끝을 보았다. 일이 끝난 다음 만석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다시 김진사를 붙들고 이 이 길로 이 길로 나와 함께 서울러 올라가 국사를 돌봐주시길 바라오. 하고 간청했다. 그러나 김진사는 이번 역시 나는 바람같은 사람이라 청산과 녹수 사이에서 살아야 하오. 하고는 이튿날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다. 만석은 그 뒤에 우의정을 지냈고 순조 34년에는 77세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눈을 감는 마지막까지도 김진사를 잊지 않았다.